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이론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전제하에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이론 공부가 충분히 안 된 경우에는 매 수업 듣기 전에 집에서 기본이론과 하이탑 수준의 기본이론과 그리고 하이스코어의 심화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안 오잖아, 이제 세 번은. 그리고 문제집을 오늘 받은 게 아니죠. 미리 받았으니까 미리 풀어왔죠. 미리 풀어오시고 이제 푸실 때는, 집에서 푸실 때는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책 찾아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빠르게 이왕이면 시간 재서 1분 이내에 한 문제씩 풀 수 있도록 긴 얘기는 생략하고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 내용을 잘, 그 상황을 잘 몰라서 이 수업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듣는 수험생도 있을까 봐 얘기하는데 이것은 심화이론까지 적용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제 지역으로 보면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경북, 전남, 전북, 단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위탁 출제되는 경우 빼고 그러니까 위탁 출제는 물론 이건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매년 달라질 수 있어서 반드시 공고문을, 시험 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인천광역시, 그리고 강원도 울산광역시 이게 위탁 출제되었고 위탁 출제인 경우에는 매우 쉽습니다. 수능 2점짜리 정도의 수준으로 그것도 생명과학 1만 출제되고 그리고 이제 몇몇 지역은 광주나 이런 데는 생명과학 1, 2 수준으로 출제가 되죠. 1, 2 수준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출제 경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준비가 더 까다로운 지역이 전남, 이런 데는 수능 이용의 문제도 나오고 대학 수준의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준비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죠. 좀 더 폭넓게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나 아주 깊이 있게 출제되지는 않고 그래서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경북 이런 지역들이 꽤 어렵게 출제됩니다. 매우 어렵게. 심지어 7급보다도 더 어렵게 출제되기도 하죠. 물론 이 수업은 7급이나 또는 6급 연구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도 딱 적합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세포의 생활. 이 단원의 순서는 하이스코와 같게 났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탄저균이 탄저병의 원인이다. 세균병원서를 주장한 코흐의 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코의 가설을 가설에 적용시킬 때 순서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 연역적 탐구 과정이 되겠죠. 연역적 탐구 과정. 자, 연역적 탐구 과정과 균합적 탐구 과정의 차이. 균합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나중에 나오죠. 연역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나중에 나오죠.